도스터리스가 떴는데 이 저글링이 뭔가 그게 반을 뒤흔들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입구를 바로 배럭스를 내리면서 수비를 바로 해줄 수가 있었고 참 정명훈 선수가 이번 경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위너스 리그는 어떤 맵에 어떤 선수랑 뒤틀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기본기 싸움이 됐거든요 평소 때 얼마나 연습을 충실히 했느냐 얼마나 평소 때 전략들을 많이 생각했느냐의 싸움인데 이번 경기 때도 단순 투스타포트 레이스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테지만 정명훈 만에 뭔가 변수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로 처음에 팩토리에서 벌처 생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성재 선수가 이게 뭐지 뭐지 혹시라도 투팩에서 벌처 스피드업돼서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벌처 드랍 생각도 할 수 있고 투스타포트 레이스 생각도 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레이스도 두기까지 모아서 갔어요 한기 처음에 나왔는데 바로 앉았어요 그 차이가 김성재 선수로 하게끔 대처가 두 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뉴타니스크 결단력을 가지지 못하게끔 한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는 그냥 들이박아서 싸웠으면 뉴타니스크가 이일 수 있었거든요 레이스 한 4기 정도밖에 안되지 않나요 4기? 아 정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갖다가 가늠하기가 쉬운 상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벌인이 되게 적었잖아요 네 이건 저 3쿠션을 통해서 뉴타니스크가 레이스를 때리면은 공격을 하면은 마리는 3쿠션으로 알아서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히 김성재 선수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그렇죠 정명훈 선수가 멀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 김성재 선수에게 후반으로 가면 된다 싸움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계속 강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멀티 생각이 없고 자원과 모든 자원과 먹고 있는 걸 병정에다가 다 쏟아붓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요 4배에 구멍 뚫고 살 생각 없이 싸우는데요 정명훈은요 티끈 다다놓고 싸우는데요 정명훈 선수가 마린메딕과 더불어서 레이스가 이렇게 쭉 앞쪽에 와서 마린메딕을 앞쪽에 대치시켜놓고 레이스로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에서 김성재 선수는 테란의 본질 쪽 정명훈 선수의 본질 쪽으로 가서 피해를 좀 많이 줬어야 됩니다 왜냐 토렛이 없었어요 정명훈은 그냥 말 그대로 앞쪽에 마린메딕 레이스 쪽에서 계속 컨트롤 해주면은 신나는 쪽은 정명훈일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것들을 다 조기에 차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레이스로 오버로드를 끊어 주다 보니까 뮤탈스크만 단독으로 가서 컨트롤 해줄 수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김성재가 이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애초에 여기서 투스타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투스타다 보니까 김성재 선수가 연습된 바 없다 보니 좀 좋지 않은 판단들이 계속 나왔던 이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거를 뭘 저것도 추가 병력을 끊어주는데 저 뮤탈리스 쓸 게 아니라 쟤들이 테란의 본질에 들어가서 있기만 해도 정명훈은 병력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적어도 오늘 김동대는 그 정도의 배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정명훈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런 거죠 머리 아얀 거예요 지금 상대가 원하는 상황 상대가 원하는 상황에서 싸워주게 되면 결국에는 미리 그렸던 그림을 그렸던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경기 때 김대웅 선수가 딱 이렇게 180도로 에어스 하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니까 도저히 들어가다가 김대웅이 이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경기 때도 정명훈은 여기서 싸우고 싶었고 김성대는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득보는 쪽은 정명훈 승리도 정명훈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뭐 정명훈의 앞승이었고요 김대웅과 김성대 두 명 선수를 정명훈 아주 기본적으로 낙승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KT는 카즈에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훈 2키를 기록했거든요 SK테레코 같은 게 김태웅도 남겨져 있고요 적으로 다닌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정명훈이 김대웅이 도저히 도저히 잡아서 이거 심장치 않은데 이어봐 있기 때문에 정명훈이 지금 거의 뭐 정리하고 있어요 올킬을 향해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고요 이영호 나와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호가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무조건 4세트는 네 번째는 무조건 이영호인데 그러면 이영호 말고 누가 나올 것이야 또 다른 정보 우정호등도 여름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지훈 감동 정말 의외의 카드입니다 물론 나는 근거는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영성 6배 박재영이에요 네 뭐 토스트 테란 저그쯤 돌아가면서 다 배했던 박재영 선수인데 박재영 선수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즈텍이란 메비 프로토스의 테라하니 10대1로 프로토스가 많이 앞서고 있고 거기다가 정명훈 선수 상대로 박재영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상대전적으로 2대1로 앞서고 있는데 이 2대1 중에서 한 경기 정명훈수가 이겼던 경기도 듀얼 토너먼트에서 MSL 듀얼에서 정명훈이 먼저 이기고 최정전에서 또 박재영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자는 박재영이었거든요 마이크대로 이전 전승으로 봐도 될 만큼 박재영이 정명훈에게 정말 강했기 때문에 정명훈을 노리고 박재영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즈텍에서 토스가 테라할 때 11번이나 한 번밖에 안 졌고 뭐 이런 맵에서 상대를 하는 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재영은 0승 6패 중에서 아즈텍에서만 4패를 했습니다 네 요런 거를 생각하면은 아 글쎄요 정명훈은 아즈텍에서 1승 1패를 했고 특히나 이번 시즌 뭐 좀 전에 김대혁 선수 제압한 곳까지 토스원도 6승 5패하고 있고 아 뭐 뚜껑 열어봐야 겠습니다만 연승으로 기세 쌓고 있는 정명훈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무겁게 느껴지네요 네 경기주였습니다. 맵은 아직까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네요 미얼 파이팅 미얼 파이팅 미얼 파이팅 그 비와 경기mount다 미얼 파이팅 Metro 시뮤 파이팅 KT의 세번째 투자 박재영입니다 박재영 선수는 머뭇거리고 이런건 없어 박재영은 거듭받는거죠 한 번 러쉬, 두 번 러쉬, 세 번 러쉬 지휘치고 나가요 질 때 그렇습니다 이길 때는 그냥 뚫어버리는거구요 먹이를 앞에도 맹수같은 이런 표정이었어요 박재영은 결코 물러서면 결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정명훈 잡고 세리머니 할 생각도 하고 있는거 같고 이 상대방의 정명훈을 잡아내기 위해서 박재영이 정말 그동안 얼마나 준비해왔을지 어떤 전략선수를 펼치 찬양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선수가 SKT랑검 상대로 강한 게이지인데 우정호는 7승 1패거든요 진짜 좋은 성적인데 정명훈 상대 1등을 앞서고 이 우정호를 안정적인 우정을 빼고 박재영을 했다는건 완전히 뭔가 가드가 있다는거에요 정명훈 선수가 정명훈 선수가 여기서 박재영까지 잡아내게 된다면 정명훈 선수가 거의 미션 완료거든요 이용호 만나는거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KT 입장에서도 여기서 박재영이 야구에서도 1포인트 릴리프를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가 있는 만큼 박재영이 여기서 정명훈을 꼭 잡아줘야 KT도 살고 박재영도 앞으로 또 자주 볼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승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야 박재영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잡아낸 다음에 상대방의 스나이팅에 걸려가지고 그냥 또 뭐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패하고 뭐 이런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용호가 이킬만 하면 되는데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재영은 정명훈 잡고 다음 경기는 그렇죠 올킬 가능하죠 지금요 동그라미 진하게 치셨어요 네 정명훈 하나만 잡아라 이겁니다 다음에 더 이기면 좋구요 그렇죠 박재영 선수가 아 정말 화끈하게 플레이를 펼쳐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작업은 의미가 없는거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냐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거에요 이지훈 감독은 이전적보고 이지훈 감독이 된게 아니라 상대가 정명훈이고 아즈텍이니까 낸거거든요 네 더욱이 SK텔레콤과 이 맞대결에서 그리고 위너3 개막전에서 SKT 7승 케이치와 SK텔레콤과 7승 1패 우정으로 빼고 박재영 첫패에 박재영을 넣었다 솔직히 이해는 안갑니다 뭔가 있을거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준비한게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이후에 일단 원게이트 그리고 사이버로 좀 올려주는 모습인데 네 KT 뭐 돌 뭐 석조 석조 이런 뭐 구조물 같은게 막 무너지는 네 이런걸 형상하셨네요 네 정명훈이 박재영 잡고 이영헌 나와 이영헌 만나는 것만 해도 작전 성공인데 잡기까지 한다면 뭐 완전 대박이죠 자 역 언덕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시즈러시를 감행한다고 했을 때 박재영은 무조건 언덕 쪽에서 넥서스를 살리는 선택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구요 예 야 이게 정명훈 선수가 SCB 정찰을 예 두번째 SCB 정찰을 보내는 이유가 혹시라도 예 질럭과 SCB가 엇갈릴까봐 예 두번째 SCB 정찰을 어 또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꼼꼼해요 예 정명훈 선수도 꼼꼼하고 박재영 선수도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예 아주 순조롭게 자신이 준비한 중후반 운영을 예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 나오던 이맵에서 는 박재영 이런 식으로 전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수가 피했을 경우는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사실상 약간은 더 늘고 있는게 예 무언가 그 정명훈을 상대로 완전히 준비된 맞춤 딱 뭐 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형태 현재 그러다가 이제 박재영 스타일 나오는거죠 성질 나오는거에요 박재영의 원래 스타일이 정명훈 선수에게 잘 들어맞기도 해요 정명훈 선수는 경기를 좀 크게 보면서 이것저것 심리전도 좀 하고 상대방을 좀 분위기를 좀 흐트려놓는 그런 플레이를 잘 펼쳐주는데 반대로 박재영 선수는 그런거 없거든요 그냥 가거든요 상대방이 심리전 걸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게 박재영이에요 네 벙커 지으면서 정차를 이렇게 가보니까 아하 별거 없구나 이래가지고 정명훈 선수가 벙커를 취소한 모습이었고 자 저 벌처 좀 살려줘야죠 그래야지 이후에 박재영 선수가 예 노게이트 더블엑사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갈 수가 있는데 저 벌처가 있게 되면은 공격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벌처를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 정명훈이고요 벌처 사냥 깊숙히 하진 않습니다 일단 김원 포지션 영역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투게이트 사거리 업그레이드 이후에 로보틱스 예 여기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박재영 선수가 일단은 펼쳐주네요 예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온팩토리에서 아머리 예 어 뭐 뭐 일경기 때하고 비슷하게 일단 뭐 소수곤리아스를 확보를 해서 어 옵저버가 마음대로 내본진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옵저버를 최대한 사냥을 해서 어 테란의 진출 타이밍 같은 것도 프로토스로부터 좀 빼앗고 예 예 오우 역시 이게 또 정명훈이에요 거기다가 최대한 뭐 하튼 골리앗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베슬과 함께 다니겠습니다만 옵저버를 최대한 많이 잡아놓고 하게 되면 정명훈의 특기인 벌처 벌처들의 마인이 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빠른 타이밍에 골리앗 확보 어 이거는 이야 예 캐리어 이거는 캐리어인데요 이건 사실에서 데뷔를 해주는 예 그런 빌드거든요 네 스타게이트를 언제 발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스타들 앞뒤로 날았거든요 지금 정명훈은 이걸 모를 수 있나요 본질에 만들고 있냐면 아래쪽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최적화라고 한다면 스타게이트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플리피콘 짓고 그리고 플리피콘 지으며 스타게이트를 늘리는 형태인데 플리피콘 짓기도 전에 스타게이트를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아껴가지고 지금 돈을 아껴서 최대한 캐리어 네 다수의 캐리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박재영이 나온 이후 일단 정명훈을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캐리어였습니다 야 이런데 여러가지 면에서 이렇게 뭐 쉽지는 않아요 네 정명훈 선수가 지금 마인은 센터쪽에 이쪽저쪽 매설을 해놓은 상황인데 사실 그 아카데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인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야 포서스가 뭔가 다른 것을 좀 다른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컴섭 컴섭 뿌렸네요 아 이제 얼추 얼핏 살짝은 예 저기 찍으면 아래쪽이 좀 예 뭐 지금 정도면은 반보일 수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게이트웨이 숫자도 그렇고 그렇죠 자 팩토리 급격히 들리면서 일단 압박 시작합니다 정명훈 예 노출 대상률도 없죠 본질해져 있는데요 아카데미 한참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은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이후에 일단 툰 넥서스 상황에서 캐리어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여기서 벌처 추가보다도 골리아 추가를 열심히 해주면서 한번 공격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캐리어를 조기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벌처 한타임 더 생산하고 골리아 추가해줘도 되는 상황이에요 병력이 없거든요 당연히 없죠 박재영은 모든걸 다 캐리어 밀드에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아 이거는 이거는 좀 들키기 전에 한 세기 정도까지는 이제 확보를 한 네 요런 상태는 최소한 돼야 아 사실 그 지상 명령을 얼마 뽑지 않는 가운데 하는 그 패스트 캐리어 밀드가 돕는 거거든요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조기에 지금 발견돼서 지금 그 지상 주인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병력 병력 때 병력만 가지고는 토스가 이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마냥을 대비해서 뭐 진짜 필요하 필요하다면 모든 맵에 있지는 않겠지만 뭐 섬도 가져오면 여러 장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도 이제 완전 드래곤 위주의 박재영인데 정명훈 선수가 미리미리 골리아스를 준비해 주게 되면은 어떤 지상 유니깐의 교전에 있어서의 파워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나마 한가지 박재영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탱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정명훈 선수가 탱크 5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머신샵이 지금 어느정도 하나였죠 머신샵이 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박재영이 드래곤 컨트롤을 통해서 탱크만 어떻게든 줄여준다면은 이후에 캐리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타임은 분명 반반 올 수가 있어요 네 일꾼도 일꾼도 다소 동원한게 이제 가가지고 어 터렛도 좀 공사를 막 해가면서 이 땅에는 지금 터렛을 못 짓고요 네 그리고 게이트는 5기가 늘린 상태입니다 박재영 치장명의도 뽑고 있어요 동시에 탱크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일단 이 언덕에서 컨트롤을 해주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언덕 쪽에서 박재영은 네 캐리어는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두개의 캐리어를 우에 네 캐리어를 뭐 수비에 활용을 하기만 하면은 이제 어 네 탱크 별로 없거든요 앞쪽에 탱크 한기만 딱 잡아내고 바로 빼는 네 끝까지 싸워줍니까 박재영 일단 끝까지 갑니까 네 끝까지 갔을때는 탱크를 확실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네 캐리어를 일단 살짝 빼줘야죠 지금 오 캐리어를 잃었구요 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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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였어요 네 탱크 3개밖에 안나봤어요 탱크 여기서 많이 잡게되면은 탱크 조기 탱크 하나 이야 어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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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왠일이냐 어차피 어차피 도망가 없었으니 캐리어가 남성 한깁이 한깁이랍니다만 이러면 딴 데 돈 쓰죠 네 아까전에 그나마 이 캐리어도 아 지금 아 개발이 됐군요 네 저 저 골리앗에 의해서 아까 그 인터센터들이 다 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캐리어를 바로 이제 공격에 동원을 못했는데 아 여기서 그렇게 정명훈이 정명훈이 그냥은 안 죽죠 이러면서 생명을 늘리고 살아나는 걸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 캐리어 때문에 정명훈 선수도 정신이 약간 없는 겁니다 마인을 보유하고 있는 벌처가 마인을 매설도 못하고 그냥 잡혔어요 네 정명훈 선수도 꿋꿋하게 잘해주는 부분은 탱크를 잃었지만 탱크 숫자가 부족하지만 센터를 그래도 잡으면서 라인을 끄으면서 미네멜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물량전을 준비하는 모습 정명훈의 대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으로 보입니다 좋긴 좋습니다만 정명훈 선수는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저런 상황이면 탱크 숫자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샵 하나 정도는 자 중간에 어어 이 configuration 따로 왜 탱크 없을 탱크 없을 탱크 없을 전대하고 날아가야죠 탱크 없 McCain 예예 드래곤이 기본적으로 골리앗한테는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만 네 캐리어도 왔어요 방금 전에 도망간 캐리도 왔어요 지금 화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센터쪽에 탱크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예 어느덧 프로토스의 물량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골리앗들이 드래곤하고 사정거리도 같은 데다가 드래곤에 비해서 약간 밀집도가 높죠 따닥따닥 굳으면은 예 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골리앗들이 앞선 다음에 뒤쪽에 있는 탱크에 그 어떤 화력지원을 받으면 드래곤하고 충분히 싸움이 됩니다 자 하나를 한번 캐리어 잡을 어 저 캐리어 잡으면 힘 빠진 캐리어 뛰어져 아 없어 게임하면 캐리어인데 지금은 좀 박지영 선수가 캐리어를 좀 집중하기보다는 게이트웨이를 늘리면서 지상군을 좀 다수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명원 선수가 센터쪽에 라인을 그치 않고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했다고 했을 때는 캐리어를 많이 모아주는게 좋아요 왜냐 이 200사람을 향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급 유닛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니까 하지만 센터를 지금 정명원 선수가 라인을 좀 급하게 잡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오히려 박재영이 캐리어는 페이크 지상군 쪽에 힘을 실어서 센터 라인을 보다 빨리 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래곤을 다수 확보하면서 하이템블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 이렇게 캐리어 보이기 전에 두기 때 한기 잡히고 다시 겨우겨우 모아서 세기 됐더니 또 한기 잡히고 이렇게 되면 진짜 캐리어는 모여야죠 모여야죠 돈 낭비가 너무 심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질러까지 모으고 있고 캐리어 뭐 꾸준히 쓰기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위치가 다 노출되고 있어요 또 캐리어져 버려져 또 바다는 또 넘어가야죠 아 이거 캐리어에 그냥 빨리 그냥 옆쪽으로 그냥 뒤로 빼는 것이 더 나아보이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캐리어 컨트롤 해주면서 무엇보다도 그 박재영 선수 옵저버를 좀 다수로 생산을 해서 앞쪽에 앞쪽에 배치되네 이런 마인드를 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골리앗들이 11시쪽 언덕쪽 멀티쪽으로 못 얹어 네 말사진대로 하네요 캐리어가 상대 뒤를 치면서 갑니다 탱크는 뒤쪽에 배치되거든 탱크 죽으면 안 되니까 탱크를 전진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골리앗들이 좀 맞고 후퇴하고 도망치는 척 이렇게 하면서 어 탱크 주변으로 살살살살 도망가면은 예 드래곤들은 다리 못 건너갑니다 지금 예 다리 못 건너가고 저 캐리어가 또 테란의 본진 근처에 가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고 예 나름대로 테란의 피해 누적시키고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계격파 이거 당하면 박재영 힘들어요 네 갇혔어요 갇혔어요 박재영 드래곤 갇혔어요 야 이거 정명을 1번격기 잡는데요 이 드래곤들 잡으면은 예 저 캐리어들이 여기 마인도 있어요 위쪽에 마인도 있어요 예 한 다섯 기가량 돼갖고 아 예 다섯 기가량 돼갖고 공인업 공인업 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테란의 본진을 유린하게 되면은 서프라이 디포면 뭐 이런거 순식간에 깨지고 그러니깐 예 테란 이 정명은 선수가 볼리아드 일부를 안 물릴 수가 없죠 지금은 저 캐리어들이 별거 아닙니다 네 테란 입착에서 그리고 자원출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센터 뭐 없고요 정명훈이요 그렇죠 뭐 센터쪽에 언덕이 많아서 캐리어를 컨트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맵 자체가 네 전전긍융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체뿐만이 아니라 인터셉터들도 숫자가 캐리어 몇개 안되면 인터셉터 숫자가 얼마 안되가지고 인터셉터 인터셉터 이제 한기에 쏟아지는 골리아트 미사일들이 좀 모이는 이런 빈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남아나지가 않죠 캐리어가 최선 여섯기 그 다음에 한 여덟깃가량은 되어야 인터셉터가 골리아트 미사일 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버티게 되는건데 곧 있으면 이제 골리아트 공방 2업됩니다 공방 2업되고 나면 인터셉터는 진짜 더 더 안남아나게 되거든요 언덕쪽에 이쪽에서 컨트롤하기보다는 좀 아래쪽에 내려와서 예 아래쪽에 내려와서 탱크를 아래쪽에서 좀 공격해주는 예 그래도 이런 탱크를 잡아주는 컨트롤은 좋아요 네 탱크 2개 자꾸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장구가 함께 한번 들어가야됩니다 탱크 3개 탱크 4개까지 이제는 가야되요 탱크 2만큼 줄었으면 지금이 공격타이밍이 될까요 네 아유 한번 여기서 또 뒷다리 잡고 있죠 정명훈이 셋이 개스벌트까지 돌리고 있는 정명훈이기 때문에 곽재훈 지금 달려야됩니다 지금 달려야지 이후에는 물량차이를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요 탱크 나올수 있는 팩토리 늘어요 당연히들도 먹는 자원이 있는데 캐리어하고 지상군하고 같이 싸우면서 골리아트들이 이제 캐리어 때리려고 하는 예 이런 앞서 나와있는 요런 애들한테 어 질럭들이 달라붙어서 탱크가 골리아 속에 만들고 드래곤이 많이 대거한 다음에 탱크 완전히 제압하고 네 이러면서 추가벌트도 뭐 아 정말 지금 포스에 이기려면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네 캐리어가 그래도 야금야금 뒤늦게나마 쌓이고 있다는게 그나마 좀 유연이긴 한데 그래도 테란이 상황은 약간 좋아요 네 정명훈이 지금 무한자원 먹고 있습니다 원홈트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한가지 다행인 부분은 정명훈 선수가 아직까지도 팩토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유팩토리에서 팩토리 하나만 더 늘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박재웅도 그동안 먹었던 자원으로 폭발한 지상물량이 있거든요 이 물량이랑 같이 한번 달려야 되는데요 지금 예 아 근데 이 어 골리아 골리아 단체 지금 못 달려들죠 캐리어가 골리아 공이 업됐고 예 캐리어는 방어 쪽 관계에서는 놓은 거 예 인터넷도 미리 빼놓고 예 미리 빼놓고 드디어 에스키 에스키 누르면서 바로 어택 누르면은 탱크 딱 강정어택하면 인터넷도 바로 나오거든요 아 이거 컨트롤 필살이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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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앞에 있는 탱크도 잡아주면서 시상병력을 더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캐리어가 앞에 탱크로 잡아줘야죠 아 아 인터셉터 다 녹아요 지금 아 같이 같이 들어갔어야 돼 지금 이게 승부인데 예 박재웅 이제 안매미라 박재웅 담아 없다는 거 알아요 예 골리아들은 죄다지기 인터셉터 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탱크 3개밖에 안 남았군요 그래도 박재웅 추가적으로 1인터 드라운드 더 왔고요 탱크 하나만 잡아줘 그 다음에 지상사항 하는 겁니다 네 캐리어 지금 인터셉터 드라운드 캐리어 하나 내주면서 골리아스로는 모든 탱크를 제압한 상황인데 네 정명훈은 탱크고 캐리어 본체 때려 정명훈 캐리어 본체 때려줘 야 그렇게 싸움을 해주는데도 예 골리아 시절에 남는단 말입니까 지금 인터셉터도 좀 부지 많이 터졌어요 그쵸 이 정도 싸움으로는 박재웅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만족스럽죠 예 탱크를 다 잡아주긴 했지만 이 이후에는 정명훈의 패터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예 단순 골리앗만으로도 질런드라곤 캐리어를 상대할 만큼 물량업보를 할 수 있는 네 밑바탕이 되는 멀티가 추가적으로 너무 잘 늘어났다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매매 똑같은 라인 했다면 안됩니다 예 라인을 바꿔줘야다 밀어붙여야돼요 박재웅은요 좀 전 교전에서 어 뭐 동원되었었던 숫자만큼의 골리앗은 금방 봅니다 금방 근데 좀 전 교전에서 동원됐던 숫자만큼까지의 캐리어를 모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드라곤 뭐합니까 캐리어 자신의 몸을 던져 캐리어 달려야죠 오 이거 뭐 박재웅 선수가 센터쪽에서 크롭으로 좀 릴레이를 하는 모습인데 어 자원이 순식간에 본진 앞마당에 떨어졌어요 예 아무래도 네블렉스 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진과 앞마당은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자 지금 남아있는 유닛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박재웅 어 그리고 정명호는 지금은 버티면 버틸수록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원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정명호는요 캐리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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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갔습니다만 그렇죠 터렛도 이미 많이 말씀해 줬었고요 자원은 문제입니다 캐리어나 캐리어들 어 자원줄이 네 터렛도 쓰고 있는 동안 볼리아들이 본진이 회군하느냐 회군 뭐하랍니까 이러면은 밀어치는 거예요 조여부치는 거죠 예 어차피 캐리어넛 수비에 캐리어넛 수비에 동원을 수비에 되게 좋은 거고요 11쪽의 넥서스를 가져가면서 어느정도 그 이유를 좀 대비하는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정명호 선수의 센터에 개스벌팅까지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라서 이 판 자체가 저 박재웅 선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더 본진 쪽보다 센터 쪽에서 지상공간에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잖아 생각이 들어요 인터셉터도 막 터지다 보니까 예 인터셉터 막 터져나가니까 인터셉터가 가득 차있었을 때 미사일 터렛과 수비하는 골리아트를 무시하면서 건물 부수고 이래든 효율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터셉터 채우고 다시 오자 이렇게 한 번 더 갑니까 갈 때 같이 가야죠 자본주 하나 늘리기가 벅차요 정명호 선수가 이 병력들이 폭발적으로 팍팍 이런 병력들 충원되고 이런게 약간 더 됐던 거는 자원 쪽에 좀 더 욕심을 그렸었기 때문이고 이제부터는 좀 병력이 폭발할 타이밍이 되었거든요 골리아트로 대처하기 수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먹는 자원이 워낙 많아갖고 스타포트 두개 정도 모아놓고 지워놓고 꾸준히 야금야금 레이스 모아도 사실은 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명원이 오면 정명원이 오면 개리가 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다운 골리아 위에서 싸우자 골리아 위에서 캐리어 지금 골리아씨 맞는 유닛이에요 메카니 공사원 방위협에 반해서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너무 초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 Broadcasting 소신들이 도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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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배제진이 아니라 정명호 그냥 여기서 볼킹을 하러 나온 거네요 정명호 치면 어쩌냐 안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스타릭을 우승해가지고 콩라인도 탈퇴할 테고 2인자도 끊어낼 테다 이형호 나와라 이거지 이형호 나와라 이형호 만나는 게 KT 당대하는 위더스링의 모든 팀의 목표거든요 정명호 상승석까지 3명을 날려버리고서 이형호가 나오고 우정호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형호가 안 나오면 SKT는 경기에서 이형호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나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이형호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이형호가 나오지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이제는 그 다음에 벤젠에서 정명호가 거의 이형호의 대결이 거짓적 가실화 되는데 이번 경기 다음 경기의 승자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형호 표정 KT 중 너무 오래 기다렸어 빨리 경기 시작하다 나가도 되는 거야 이 표정이에요 올킬도 필요 없어 5도 3킬만 하면 되거든 그럼요 이형호가 지금 덕적이 어떻습니까 18승 2패가요 어느덧 전성대 1라운 전수자리던 김태경 호웅이 단정왕 자리까지 현재 빼앗은 상태 과연 이형호가 팀 동전 김대합이 챙겨준 1승 남은 3승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이형호의 표정은 박습니다 이형호의 자신감은 넘치고요 KT 팬들은 아직도 SK텔라감을 정균이래서 만나면 거의 이겼다 KT를 믿습니다 승리를 확실합니다 잠시 온 세트로 돌아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